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것이 뭐죠? 원격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. 자 원격 저장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예요. 그 얘기는 뭐냐? 나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원격 저장소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 바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 원격 저장소를 이용하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기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큰 도움을 줍니다. 자 어떻게 우리가 협업의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큰 단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 후속 하위 수업에서 바로 협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것들을 알아볼 거니까요. 다음 하위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업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